우리를 날릴만한 관객분들이 계시면 오늘 진짜 내가 눈 맞춤 안 하면 저 잠 안 올 것 같아 하시는 분 아 잠깐, 하나에서 잠을 할게요 하나에서 잠을 하나, 둘, 셋! 세일 빨랐어, 죄송해요 저분이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하트 하시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저의 OST로 불렀던 퀘스트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다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도 첫 야외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저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떨리고 이랬는데 그걸 굉장히 설레고 기분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노래 바로 불러드릴게요 재밌게 놀다 가세요 됐어 나도 떨려 사르르 녹아서 들어온 너 때문에 정신을 다 흐를 것만 같아 세멋이 다가와 내 맘에 불어오는 너라는 기분 좋은 바람 너라는 기분 좋은 바람 친구들 모두 이상해 하는 거 설렘 건지 우렴 건지 시작하지 못한 마지막의 미션이 있어 여기 또 저기 또 숨어 있는 사랑 열쇠 당황하고 닫힌 문 열 거야 너에게 빠르게 가는 길을 찾아 자꾸 널 깨우고 날 거야 가자! 사르르 녹아서 그런 것 때문에 정신을 다 흐를 것만 같아 새벽이 다가와 내 맘에 불어오는 너라는 기분 좋은 바람 이러는 나도 내가 너무 어색해 네 설명서가 필요해 밤을 세워 읽어보고 세워보면 어쩌면 너를 더 할 수 있을까 사르르 녹아서 괴로운 너 때문에 정신을 다 흐를 것만 같아 새벽이 다가와 내 맘에 불어오는 너라는 기분 좋은 바람 자꾸만 생각나 자꾸만 생각나 하루 종일 떠올라 너에게 풍 빠진 것만 같아 달달한 꿈처럼 깨고 싶지 않는걸 넌 너만 많은 추운 상상 네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이렇게 저의 퀘스트까지 제가 들려드렸고요 또 오늘 같이 고생해서 우리 세션 팬들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전반의 김영진! 다음 우리 최고의 기타리스트죠. 기타 김우석! 또 엄청난 둥둥이 저희 팀의 베이스 조정현!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기둥이죠. 드럼의 김현진!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노래하는 가수 별은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저의 재미있는 무대 재밌게 무대 보셨나요? 아 너무 좋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0월 8일에 단독 콘서트를 처음으로 열게 되었어요. 원래 이벤트를 여기에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아까 해버렸네요. 그래서 그 콘서트에 오시면 재밌는 볼거리 정말 많으니까 꼭 와주기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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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려! 올려 올려! 오케이 나 다 봤어요. 오케이 오늘 뒤에 멋진 아티스트 분들 계시니까 재밌게 노시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돌아가세요!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물 계속 계속 먹고 알겠죠? 맛있는 거 먹고! 그럼 내일 또 봐요! 안녕! 알겠습니다! ertas국랑료 여기까지 diverse! desarrollo! 그리고 쉬워!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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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